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람입니다.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홈트레이닝 구독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펠로톤이 있었죠. 이 펠로톤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 펠로톤이 하는 것처럼 구독경제 플랫폼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박명석 앵커와 함께 이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펠로톤과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인포스닥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펠로톤, 펠로튼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튼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독 시스템을 활용해서 집에 이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비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밖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죠. 홈트레이닝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나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선생님과의 1대1 코치가 가능한 걸 굳이 내가 혼자 집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급락을 해 있는데 실적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고요. 예상치에 비해서도 22% 하회를 했습니다. 주당 순 손실 마이너스 1.2달러 월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64달러였기 때문에 더 손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안 그래도 약세를 보이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1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10달러 미만이거든요. 6달러, 7달러 이래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저점을 경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니. 그럼 세부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분기에만 297만 명의 구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만하네요 근데. 온라인 구독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도나 우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연말 성수기 판매량 전망치도 하회하면서 점점 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니까 솔직히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구독형 서비스하면서 운동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CEO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좋았던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베리 메카시 CEO가 지난 2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자전거 가격을 좀 조정하고 저희가 미주탐구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가입 계획을 집중시키고 펠로톤 로우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현에 따르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진행 중인 작업이고 배가 선회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마진이 전분기에 비해서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근데 여전히 하반기에는 거시경제 환경이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했던 현금 흐름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예고도 했고 아마존 거 제휴도 했고 또 힐튼호텔이랑도 파트너십을 맺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뉴스를 찾아보면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실적을 다시 한 번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그게 사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플랫폼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라면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 계속 우리는 플랫폼을 활용할 거니까 좀 이걸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펠로트는 솔직히 말해서 과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PT나 온라인 피트니스를 정말 더 많이 할까? 물론 지금은 보다는 낫겠죠. 지금 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펠로트처럼 좀 대체 가능한 게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하이브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3분기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31% 늘었고요. 이게 엔터사다 보니까 직접 참여형 매출이 있고 간접 참여형 매출이 있더라고요. 직접 참여는 이제 앨범 매출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판매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돈 그게 1292억 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고요. 공연 부문 매출액이 472억 원 앨범이랑 역시 공연이 잘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접 참여형 매출이 어떤 게 있냐면 MD 판매 증가라든지 콘텐츠, 게임 이런 것들에서 실적이 좀 나왔는데 간접 참여형 매출액도 2393억 원 직접 참여형 매출이 1000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간접 참여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은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이 들어가고 오프라인 공연이 원가가 좀 비싸진 것도 있잖아요.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단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브 하면 사실 대표 그룹이 BTS잖아요. 이제는 BTS 병역 리스크가 다소 해결된 분위기긴 하지만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BTS를 대신할 만한 다른 아티스트 모멘텀은 또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병역 리스크가 해결됐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래도 군대를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런 뭔가 불안감이랄까 얘네들이 갈지 말지 또 한국에서 병역 이거 없애준다고도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해결이라는 거는 안 가야 해결 아닌가요? 하이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군요. 결국 가는데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이브에서 그렇죠. 하지만 법이 그런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스크 해소? 저는 리스크가 더 심화된 거 아닌가요? 차라리 갈지 안 갈지를 모를 때가 주가가 좀 빠져나올 타이밍이라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처음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점점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도 다른 엑소나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을 때 약간 그렇게 뭐랄까 바통터치를 하면서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가긴 가는구나라는 느낌에서 불안감이 해소됐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긴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때의 위상을 회복한 그런 그룹이 있었나요? 아이돌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고 빅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럼요. 뭐 2PM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남자 아이돌들을 되돌아 봤을 때 전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걱정해서 진짜 이들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데 어쨌든 진님이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솔로 앨범을 아무리 한들 그때 같이 시너지를 낼 때에 비해서 정말 뭐 라스베가스에 또 가고 뭐 고기가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고 그런 일이 과연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 말씀하신 대로 다음 아티스트가 좀 필요하겠죠. 물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까지 요즘 잘나가는 그렇죠. 네. 아이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BTS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무후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시는 없을 아이돌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로? 물론 누군가 또 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당장 이게 BTS의 성장 곡선을 따라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겠네요. 듣다 보니까 확실히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가 저희가 구독형 서비스로 이번에 묶어서 한 거잖아요. 네. 구독형 서비스 위버스는 또 잘 돼가고 있나요? 뭐 위버스 아마 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하이브에서 만든 플랫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독점 공개하는 영상들을 위버스에 올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채팅을 치고 논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아마 팬분들은 위버스를 챙겨놨을 때부터 한 2, 3년 동안 계속 정말 활발하게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가입자 수나 활성이용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3분기 평균 MAU가 16%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요. 700만 명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숙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계속 소풍할 수 있는. 네. 오프라인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입대한 진오빠를 여기서는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 4분기에도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이쪽에서 예정이 돼 있어서 계속 좀 증가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하이브는 SM이나 JYP, YGENTER 이렇게 국내 원래 3대 엔터사로 불렸던 그 기업들의 시총을 합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사실 냉정인 말을 했을 때는 좀 높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 고밸류를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BTS의 말도 안 되는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위버스를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냥 엔터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불러달라고 표방하면서 나왔던 건데 BTS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공연 수익이라든지 앨범 수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이제는 다시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이겠죠. 주가를 들어올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는 BTS가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빌드업을 잘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하게 늘려갈 때라기보다는 과연 이 위버스의 활용도 그리고 해외에서 그 이타카 홀딩스라는 엔터사를 또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런 해외 유수의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펠로톤과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경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하며 앞으로가 어떨지 추세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